안녕하세요 이 스마트폰에서 한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카톡에 들어왔어요 자판기 글자 입력하는 칸에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자판기가 뜨죠 자판기가 뜨는 여기에서 자판기가 뜨는 여기에서 여기 의문부호 하단에 있죠 이 의문부호를 터치하면 의문부호 딱 터치하면요 다시요 의문부호를 길게 눌러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의 오른쪽에 한자라고 있죠 이 한자의 오른쪽에 한자라고 있죠 이 한자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한자라는 글자가 있죠 여기에서 한번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행복 이렇게 하면 영어로 한글로 집에서 행이라고 지금 입력했어요 입력하고서 아래쪽에 있는 그 한자 아이콘 있죠 한자 메뉴를 터치하면 행복의 그 글자가 한자 길에 쭉 아래 위에 와서 쭉 뜹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행복에 해당하는 다행행자 이걸 탁 터치하면 한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복자를 이렇게 누릅니다 복자를 눌러서 한자를 아래쪽에 터치합니다 아래쪽에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복 복자 회복할 복자 이렇게 쭉 복자가 이렇게 따져됩니다 그 중에서 해당되는 복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복 복자를 찾으면 되요 그러면 여기 보면 행복 이렇게 입력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판기를 저처럼 이렇게 한자를 넣었습니다 보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자를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이제 설정 설정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 보면은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 있죠 여기에서 터치 하겠어요 그러면 한국어도 커티로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예 이게 한국어 커티죠 잉글리시 영어도 커티 라고요 숫자 및 기호도 커티 해요 이렇게 설정하면은 저처럼 그렇게 자판기가 됩니다 한국어게 터치해 보기 위해서 터치하면은 여기 천지인도 있고 여기 보세요 많은 게 있잖아요 쿼티도 있고 천지인, 천지인 플러스 단몸, 한숨, 모기 등등 여러가지 자판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써보니까 쿼티가 제일 나아요 그래서 쿼티를 설정하세요 쿼티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선택 터치 그럼 한국어 커티가 되겠죠 영어도 이제 쿼티를 합니다 영어도 이렇게 영어도 쿼티로 해요 영어도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여기서 보세요 제일 위에 쿼티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쿼티 선택하면 되요 쿼티 다음에 숫자 및 기호 여기 보시면 이거 터치해 볼게요 여기도 여기서 쿼티하고 3 꼬박에 4가 있죠 여기서도 쿼티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빠져나오면 되요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고 자판기에 가면은 여같이 한자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마음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감사합니다.